어디로 가야 될까? 언니 집으로 올래? 갈까, 언니? 언니 같이 해, 언니 같이 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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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가! 뭐해, 몇 번 가! 어, 나 두 명이서 시켰어. 미치해. 아니, 우리 두 번째 판도 레전드였다. 진짜 레전드만 나오네. 이번에는 아지가 찍어보자. 이번에는 맞아, 아지가 하자. 어? 아지가 찍자. 이번에는 어... 여기! 여기 어때? 오케이. 와, 이 파티는 욕도 안 해. 레트님 같았으면 벌써 욕박았을 거야. 아보야. 럭키야. 응? 왜? 나 트렌치코트 입고 있어. 지금? 응, 어때? 아들아, 생각해봐. 네가 딱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딱 한 남이 있어. 응. 근데 그 옷이 안 봐. 그날 바로 집 갔지, 그날.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가봐야 될 것 같아. 가봐야 될 것 같아. 오늘 재밌었어. 아보야. 럭키야, 저기. 응? 너 집 앞에 있어? 그쪽 집에 있어? 판매가 들어갔다. 이 집에만 있어? 라이언 있어. 사자 한 마리 있거든? 잡자. 오케이, 나이스. 어 뭐야, 쿠팡맨 뭐야. 쿠팡맨. 쿠팡맨 뭐 하는 거냐고. 쿠팡맨 보고 있냐고. 젠장. 잘 쓰겠다고. 어디로 가야 될까? 언니 집으로 올래? 갈까, 언니? 언니 같이 해. 언니 같이 해. 어이, 어이, 어이. 언니 이번에 속옷 샀는데 볼래? 오토바이 뒤에. 공개 컷, 공개 컷. 어, 멈췄다. 우윽. 팬기 했잖아요. 재만 잡자고. 컷, 컷, 컷. 할까 우리 그냥? 우리 cars 잊지 마자.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럼? 밝는 거 싫어해도줘. 공 세 마리가ierte. 아름다움기 бог 나지. 에이저 로에고 뚱탈 럭기고만 귀여워 아 entirely 도마 내 그게 못해 어! 가, 가, 가! 가부야 나의 집 들어갈게 나 갈아입을 건데 이거 다른 집 들어가 있을게 맞아 맞아.. 안 되지, 안 되지 잔다 달라aland 일단 무조건 2는 해야 돼 집 하나 잡기는 해야 돼 Y자 들어갈까? 어어? 아잇. 일단 무조건 이는 해야 돼. 집 하나 잡기는 해야 돼. Y자 들어갈까? 어? Y자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젊은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혜가 있지 않을까? 2채집 들어가자. 어, 요둑하다. 잘 먹었다, 이쪽으로. 들어가, 들어가. 무슨 맛있겠지? 너무 끄적이긴 한데, 이거. 아니, 본인이 지금 선택을 하셔놓고 그러시면은. 지금 제 탓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오더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그 뜻이. 그렇군요. 말하는 거죠, 그냥. 분대장이면 분대장답게 말한 거에요. 친절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지겠죠? 떠지 마세요, 어린이들. 안 떠올게요. 바보야. 아, 자기야 저쪽이다. 응, 그니까. 닦으면서 밀고 들어가자, 이거. 그치? 못 들어가? 없다, 여기. 진짜 산 속에 있어. 산에 있어. 아, 산 있어? 산에서 온난 물 속이네. 어, 들어왔다. 잠시만! 아, 아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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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제가 들어왔나, 여기? 어, 다행이다. 나갔다. 조심해! 야구! 한 명 킬. 미쳤어, 진짜 쟤 미쳤나 봐. 그니까. 각성제 먹었어, 왜 이래. 여기 한 명 내려온다. 두 명 남았어. 길리 내려온다. 맞추긴 했어. 길리 스킬? 아, 봤어. 야구이 나 살려. 살려, 살려? 나 살려, 살려. 오케이, 일단 살린다. 길리랑 같이. 조심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잠시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야, 1층, 1층, 1층. 아, 왜? 양아지, 양아지 맞춘. 쟤 지금 피 없어. 어딨어? 어딨는데? 아, 그럼 2층으로 가. 2층으로 가서 1층에 있거든? 어, 거기 밑에. 바로 밑에.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 왼쪽, 왼쪽. 아, 왼쪽. 우리 무슨 일이야? 와, 개꿀. 와, 남성아. 개섹시해. 개점이야, 우리 팀. 세 판에서 2치킨 먹었어. 그니까. 한 판 친막 할까? 오케이, 오케이. 친막 하자. 너무 재밌는데? 양노을 전적. 7킬, 5킬, 11킬. 방금이 개쩔었지. 다 잡았잖아. 딱 그거네. 영어생을 지키기 위한 대판이 많아. 이것도 있는데? 살아가는 여자를 위한 나의 투자핀. 얘들아, 오늘 합방 걱정 많았어? 다 견뎠지. 조금 걱정되게 됐지. 내가 캐리했어. 우리가 캐리했어. 와, 1등 할 줄 몰랐지. 세상에. 좋아요, 좋아요. 좀 합방이 많이 재밌었던 게 세 명이 끝까지 다 살아남았었어. 그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 살아있음을 느낀다. 미친. 이게 인생이지. 게임으로 인생을 느끼는 남자 양노을. 바보야. 어, 꽃방면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 꽃방면 아닌데? 뭐야, 얘네. 어, 받아갑니다. 엄마. 꼭. 옷 꼭. 어, 안녕. 어, 안녕. 안녕. 나 이거 줄게. 뭔데? 애들 주는 거야? 목마를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애들 먹고 갈래? 이랩 가방 필요한 분 이쪽으로 오세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서로 닮아가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이지? 에이. 에이. 아니지. 구호들은 원래 다 이렇게 놀아. 구호는 그래. 구호라서 그래? 아, 구호라서 그래? 맞았는데 물어볼 거 있음. 응? 뭔데? 어, 유치원 때 오빠는 어빈쓰? 아 유치원 때 아 오빠가 엄청 착했지 어 엄청 착했지 잘 놀아두고 막 지금이랑 별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 지금이랑 별 다를 게 없다고? 왜? 칭찬인가 그거? 칭찬이지 뭐 아니야 그럼? 아닌가? 그만큼 발전이 없었다는 뜻 아시죠? 왜 그러는데? 한글 같다는 거지 한글 같아서 보기 좋다 바보야 너 이거 가져가 뭔데?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순대 감아야지 앞에 총 쏘네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에너지 드링크 마셔야겠다 에너지 드링크 꿀꺽 꿀꺽 진짜 뭐해? 어? 나 에너지 드링크 마셔 야 지금 술 마신다 아니야 아니야 힘든 일 없어? 힘든 일 있었어? 힘든 일 있었니? 행복해 이번 판도 1등? 어? 1등 같고? 어 안 될 건 없긴 하지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하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는 거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어 화이팅 어? 아지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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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디스코드 딜레이 때문에 아 괜찮아 아니야 아지아한테 상처받은 거 아니야 아지가 나 싫나 보지 뭐 아 우리 아니야 망하지 던지하네 아 바보야 어 저기 사람 있다 어 붕붕붕붕 어 봤어 봤어 갈까 갈까? 어 저기 뒤에 300가지 줄까? 어 잡자 네임 뭐야 네임 뭐야? 그전에 있어 게임인데 이쪽에 있지 않았나? 그쪽에 있어 근데 여기 다 이쪽에 있는데?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어 형밖에 없는 듯? 캠 뭐 있어 우리? 내 아직 갖고 싶은 거 있어? 언니가 사줘? 나 에너지 드링크랑 구상에 없어 언니가 이거 줄게 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인데 이상하다? 바보야 자기나 너무 이상하네 계속 피하네 그럼 우리 집 잡고 그냥 존버 타고 있자 그래 오케이 다리 되게 이쁘다 다리? 다리? 왜 안 웃어? 무슨 생각한 거야? 무슨 생각한 거야? 무슨 생각한 거야? 그 유명한 모습을 못 차려? 아니야 오예야 오예 오예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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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응 너 꼭 오예 안 하는 남자 맞나요? 하하하하 여기 가볼래 그냥? 저 2층 집 있어 사람 어 여기 있어 이쪽에 있어 2층에 사람 있다? 들어가 들어가 자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낙ита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 낙트들이 지켜 먹었어 으어 미안해 미안해 모르고 나 싸버렸어 낙트들이 지다 먹었어 미안해 미안해 아팠지 아니야 괜찮아 안 사과? 저희 사과하는 것 좀 봐 세상에 괜찮아 안 아파? 응 안 아파 호시호시 아픈 거 다 알아 나가 다 알아 진통제 먹어야 돼 바보야 여기 칩에! 여기 칩! 여기 칩에 하나! 여기 칩 안에 하나! 언니 그 안에 그 안에! 아 뭐야! 나한테 졌어! 아 야호야! 내가 눈뽕이잖아! 여기 하나 더 있어! 제발 제발! 안 돼! 여기 두 명! 잡아 잡아!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 4명이었구나! 아 그래도 잘했다! 1등 두 번 했고! 재밌었다! 아휴 꿀잼! 고생했고 다음에도 또 만나서 재밌게 하자! 좋아 좋아! 남편으로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고 끝냅시다! 응! 양아제부터 하자! 어 다들 수고하셨어요! 어? ㄲㄴ!! 꼬기 잠깐! 이런 것도 봐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